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를 많이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경력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력서를 싫어합니다. 왜? 체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권고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옵니다. 하다못해 비서직을 올렸는데도 5 60대의 지원자들이 무작위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구직 시스템은 결국은 이 숫자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 노름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노름판에서 볼 수 있는데요. 1부터 10까지 걸어놓고 그중에 하나 걸리는 이런 숫자 노름이죠. 숫자 노름이 일어나는 것, 즉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취업 정보 제공 업체. 세 번째는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창업 컨설턴트들. 네 번째는 내용이 부실한 교육 교재. 마지막으로 자질 없는 직업 상담원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숫자 노름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을 할 때 수강생분 한 중에 엘리베이터에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시다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엘리베이터 산업도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운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조직을 떠나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40대, 50대 중장년층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역군입니다. 이분들이 해왔던 모든 모습들, 즉 이분들은 우리나라 발전에 초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장에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나는 회사만 바라보고 한 곳만 바라보고 정말 충성해서 달려왔는데 이제 나가라니. 그러나 여러분들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도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스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상담을 통해서 제가 시장을 넓혀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말고 엘리베이터 산업에 납품하는 회사들 좀 찾아보십시오. 엘리베이터 회사야 우리나라의 10개 안에 들지만 거기에 수천,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여러분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이메일이 왔습니다. 중견기업의 기술영업이사로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조금 시장을 넓고 그다음에 격을 낮추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고 안 힘든 것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거꾸로 여쭤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를 좀 소개시켜주십시오라고. 우리 재취업자들의 마인드가 왜 그러냐 하면 조직을 떠난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찾는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서두에게 있던 용기와 변화, 도전의식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알았고 숫자 노름도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내가 재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직을 접근하는 창조적인 접근 방법의 첫 번째는 무엇, 화신다. 화, 무엇. 내가 세상에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디에 내놓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 중장년층의 특징이 한 직장에 오래 다니다가 갑자기 그만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 과거의 습관, 오랜 조직에 배어있는 자기의 버릇, 습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자기가 어디다가 무슨 소지를 낼 것인가를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나의 소지를 확인하셨다면 어디에 내놓을 것인가를 정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기술을 어디에 내놓을 것인가. 그 어디에는 찬능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종종업계 또는 그 산업 이해하 또는 그 관련된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인맥 얘기는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와 있죠. 국토개발, 죄송합니다. 산업연구 KDI에서 발표된 통계에 보면 취업자 60%가 지인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지인에 뭘 부탁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일반인들 청년이 60%이고요. 40대가 인맥을 포기한다면 70%의 기회를 날리는 것이고요. 50대는 90%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사실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일과 결혼했고 일과 살았기 때문에 인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맥을 개척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모두 인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인맥을 활용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추천서 한 장이면 대부분 합격입니다. 왜? 보증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맥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업계나 산업에 관련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맥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성공 취업으로 이끄는 테크닉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이죠. 어색하고 미안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랜 실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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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